제국의 정복전쟁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제국이 가진 필리아스의 힘으로 과거를 돌아가는 것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이룬 우리의 가족과 터전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제국군 본진 잠입에 성공했어 이제 필리아스를 숨겨놓은 곳까지만 진입하면 돼요 길은 내가 안내하지 앞에 감시 포탑이야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 수호자마다 고유의 행동 범위를 가지고 우선 나를 선택해봐 초록색으로 표시된 타일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적이 위쪽에 밝게 보인 느낌표로 경고 타일이 표시된 곳은 감시 포탑의 공격 자 이제 감시 포탑의 공격을 피해 수호자는 한 턴에 하나의 행동만 수행할 수 있으니 아 그리고 하나 더 수호자는 행동시 AP가 또는 턴 종류 수호자 대법으로 감시 포탑을 포탑을 포탑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피해 해당 나머지 수호자도 목표 지점으로 이동시켜보자 잘했어! 조금만 서두르자 좋아! 놈들이 몰려오기 전에 어서 움직이자 길은 이쪽이야 침입자들이다! 제거하라! 질길! 이러다가 놈들이 전부 몰려오겠어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작전이야 빠르게 돌파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투야 제국군 놈들을 단속히 그 전에 전장이 잘 위에서 보는 시점이 되어서 훨씬 편하게 싸울 수 있을 거야 자! 이제부터 전투 설명이야 활동 범인의 적은 공격 스킬로 공격 하단에 내 추성 공격 스킬은 터치로 선택할 수 있어 이제 근위병 공격 대상을 처치하면 자리를 차지하게 돼 이 점을 잘 생각해서 다른 적도 공격해보자 공격 대상을 처치하면 자리를 차지하게 돼 이 점을 잘 생각해서 다른 적도 공격해보자 아 루시안! 맞아! 공격 대상이 협공해 자! 바로 여기야! 이 근처에 필리아스 다같이 찾... 쓰... 여긴 우리가 맡을 테니 어서! 알겠어요... 부디... 물론이지! 가자, 핑! 루시안! 귀찮게 구는다... 저자가 바로... 아멜리는 아직인가? 시간을 벌어야 해요! 차라리 잘된 일이야! 이 기회에 저놈을 없애버리자고! 조심해! 느낌표로 표시된 경고 타일이 보스의 특수 공격 범위야! 보스의 특수 공격은 매우 위험하니! 루시안! 강화 스킬을 통해 공격 효과를 극대화해보는 게 어때? 강화 스킬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강화 스킬을 깨끗하게 암 수저 체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회복, 회복스킬은 에데리가 되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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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이쪽이에요! 어차피 혼자서만 갈 수 있어. 어서 가! 아멜린, 나는 널 믿어. 부탁한다. 내가 제국을 맡겠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왕국의 최고들만 뽑는다는 로열과도... 대장님도 하시는 일이야. 알아! 근데 이건 유비 무한이랬거든. 제국이 정... 루시안? 누,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여기 있었군요. 찾아서 다행이야. 난 또 니가 지난번처럼 술집에서 꼬신 여자인 줄 알아... 저기요, 그쪽 아가씨. 우리 이름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행이야. 역시 루시안이 맞군요. 그땐... 이어? 우와! 완전 억울해! 야잇! 이봐요, 그런... 잠깐, 루시안. 저는 신년후... 제국이 뭐... 뭔가 이상하지 않아, 루시안? 우리 얼... 루시안. 루시안. 적의 행동 범위도 룩. 루시안. 적의 행동 범위도 룩. 더 자세한 적 정보를 보고 싶으면, 적을 꾹 누르고 있음. 적의 스킬 정보는 스킬을... 그러면... 확인하고 싶은 아군 수호자를... 그렇지. 자, 이제 룩. 이 자리라면... 이 자리라면... 좋아. 의민의 여유. 어디선가 본 것 같... 자. 내게는 승리의 방... 승리의... 전투의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자. 이제... 슬라... 남사의 공격. 참... 남사의 공격. 룩. 으악. 으악. 쓰믹. 어휼. 전투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루시안의 목... 어휼... 그럼 저를 따라와요 여기가 로비에요 하단에 소환 아이콘을 터치해봐요 제가 이고 그리고 제 말이 마침 어서 마침 일단 다시 정찰 모험지역으로 가는 길 모험지역으로 가는 길은 이쪽이야 여기선 라몬마을 스테이지를 그렇구나 빨리 임무로 복귀하자고 이제는 저를 난 소환 자체는 역시 근처에 근육이 그런다는 건 제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여 분명 라몬 숲에도 그 소환 일단 다시 전투를 준비해보자 새로운 동료가 들어와 비서 방향의 소환 비서 방향의 소환 비서 방향의 소환 이곳이야 루시안 루시안 3인협 맞아 턴을 시작 그리고 여기로 이동시켜봐 이동으로 내 액션은 끝났지만 협공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이동으로 타 이제는 아 그라우시안 충전 비서 방향의 소환 적은 멍신 앞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